LG 우승입니다. 요즘 LG 트윈스 팬들 신나가지고 하늘을 날아갔다. 주변에 우는 분 많이 봤죠. 하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정상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바람이 날 것 같은데요. 지금 LG 팬들만 신바람이 난 게 아니고요. 소비자들도 신바람이 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기대가 생기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통상 프로야구 구단이 우승을 하게 되면 계열사들마다 고객들에 위한 대규모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29년 만에 우승을 거머쥐었으니 LG에서는 과연 어떤 할인을 진행할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데 이동통신사 구단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승을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통신비 확 깎아줬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LG는 29년 만에 우승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29년이니까 이러면서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고 팬들도 그만큼 우승을 많이 바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LG 그룹 차원에서도 좀 가만히 있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게어사드별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아무래도 LG전자가 소비자들을 향한 세일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LG 가전 행사가 좀 뒤따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요. 29년 기다린 팬들이 더 고생했다. 우리가 더 고생했다. 그러니까 할인 많이 해달라.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29년 만에 우승했으니까 29% 할인해달라. 29% 할인하면 뭐 남나? 꽤 큰데요. 할인폭이. 그래도 뭐 이번 기회에 한번 시원하게 한번 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통큰 할인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선대 회장이 남긴 시계 있잖아요. 명품 시계에. 그거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죠? 이거 당연히 MVP한테 돌아가야 되는데요. MVP가 지금 오재환 선수잖아요. 주장이기도 한데요. 오재환 선수는 일단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소식 보고 고 구본무 회장이 남긴 유산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제 우승할지는 모르지만 29년 뒤에 누군가에게 주인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번 이렇게 좋은 유산을 남기면 나중에 언젠간 빛을 볼 날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짠하기도 하던데요. 이게 LG가 1994년도에 우승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3년 동안 우승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본무 회장이 LG 팬이 야구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새해를 또 굉장히 좋아했기도 했던 회장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한 3년 정도 소식이 없으니까 97년도에 구단 모임할 때 내가 그 다음에 진짜 우승하면 한번 확 쏠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본 출장끼리 갔다 오면서 소주 3병하고 그 다음에 명품 시계를 당시 돈으로 한 4,4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구입해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희기본이라고 하는데요. 다음번에 LG가 우승하면 MVP하는 선수한테 이 시계 주자. 그리고 그 소주도 까가지고 같이 또 파티처럼 한번 나눠 마시자 그랬는데 하도 우승을 안 하니까 소주는 다 증발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팬들 사이에서 번졌고요. 명품 시계는 다 망가졌다더라 이렇게 했는데 소주도 다 증발한 건 아니고요. 아직 남아있다고 하고요. 그 명품 시계는 이번에 우승할 것 같으니까 구단에서 다 싹 수리해가지고 갖고 왔는데요. 지금 가치로 말하면 아마 수억 원을 호가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재환 선수가 그거 받아와서 개인적으로 가지면 LG 역사가 또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갖기보다는 구단이 앞으로 보관하면서 전시하거나 그랬다면서요? 네.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저 시계야 뭐 이렇게 흔들면 또 가는 거니까. 그렇죠. 흔들면 다시 뭐. 네. 그렇죠. 저 시계잖아요. 이제 세일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게 있는 모양이죠. 오늘 모닝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